비키라 런칭 축하 파티 좋은 날 반가운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비키라의 일명 우리형대란을 일으킨 람디의 최애 동생들 펜타곤의 키노 우석씨를 모십니다 우리형 반갑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녹음방송이긴 하지만 또 카메라 촬영 중이잖아요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펜타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키노 우석입니다 우리 우석씨 그리고 키노씨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지냈어요? 저희 형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사실 아까 되게 반가웠어요 아니 그렇게 영상에서만 우리형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 평소에는 우리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방금 형이 소개할 때도 비즈니스였구나 네 너 은광이랑 같은 부류구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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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광이 형이랑도 어어 고생했어 하고 빠이빠이 하고 살짝 이런 스타일 아 제가 우리 펜타곤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애정하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알죠 물론 제가 선배로서 뭐 하나 맛있는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서 아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그거 한 번 해주고 싶어요 아 그니까요 은광이 형도 해줬고 이제 창섭이 형도 해줬긴 했는데 네 저건 안 해줬네요 민혁이 형은 안 해주긴 했는데 민혁이 형은 기회를 줘 아 그쵸 아 그리고 그 뭐야 민혁이 형은 사실 저희한테 되게 따뜻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치 네 원래는 제일 되게 따뜻한 형 같았는데 지갑을 여는 순간 조금 더 우리형이 된 은광 은광 창섭형 말보단 밥이다 말보단 밥이다 아 그거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아 우리 동생들 밥 한 번 먹자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꼭 한 번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디제이를 디제이를 하면서 네 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네 어떠세요? 저 이 자리 어울리나요? 아 저는 사실 오자마자 그 다른 녹음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근데 목소리 듣고 오 되게 잘 어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가님한테 오 목소리가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그랬어요 살짝 키스더라디오 톤이랄까요? 오 그래요? 네 키스더라디오에 최적화된 톤이다 좀 잘 맞는 톤이다 제가 키스더라디오에 한 9개월 정도 다녀본 결과 음 한 90 한 9.8% 정도 맞지 않나 오케이 나머지 0.2%는 이제 좀 채워가면 되지 않나 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또 선배님이시니까 포 가져오면 글쌤 응 네 네 저희가 연습생 시절을 같이 못 보냈죠? 네, 같이 못 보냈죠. 저희한테는 사실 데뷔한 하늘 같은 선배였기 때문에 거의 하늘에서 날이 좋아야만 볼 수 있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비투비가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반성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새도 우리 펜타곤 친구들도 그렇고 최근에 친해진 타 그룹 후배분들도 그렇고 대화하다 보면 분명 비슷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 대화하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형고영님 저희 연습생 시절 에피소드 안타깝게도 없죠. 겹치지 않았다. 겹치지 않았다. 제가 연습생에 있을 때 없었고요. 무서웠다. 그냥 그 정도. 다음 사연은 우리 우석 씨가 읽어주세요. 키노 파라디소님께서 미녀 키노 우석만의 에피소드 털어놔주세요. 안타깝게도 없었다. 저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나도 있는 것 같아요. 민혁이 형이랑 저는 운동 운동도 같이 하고 아 단둘이?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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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둘이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민혁이 형이 원래 사실 저한테 밥 사주겠다고 보자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 보냈어요.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연락이 없다고 우석아. 맞아요. 연락이 없어. 이거는 우석 씨의 사실 밥 안 먹을 거야? 밥 사준다니까? 약간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바쁘겠거니. 아 명백한 우석 씨의 잘못이네요. 그쵸. 그쵸. 아 사실 저도 있어요. 있나요? 저는 저희 셋이라기보다는 저희 펜타곤 멤버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사실 저희가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기쁜 일이 정말 대부분이었지만 뭐 언제나 슬픈 일도 존재하는 법이잖아요. 그쵸. 그쵸. 괜찮다고 진짜 별일 아니라고 저희한테 담담하게 얘기해주는데 사실 그게 같은 업종에 있고 저희 선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힘이 됐죠. 그때 기억이 나요. 복도에서 3층 복도에서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동생들이 또 너무 훈훈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신빈님께서 우리 형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 알려주세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밤에도 좋아하고요. 오 진짜요? 치즈님이랑 불렀던 노래 제목은 뭐였죠? 퍼플레인 아 퍼플레인 제가 퍼플레인을 왜 들었냐면 사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 중에 원래 퍼플레인이 있었어요. 아 그 프린스님의 프린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허? 퍼플레인이다 하고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고 퍼플레인은 못 참지 못 참지 하고 들었고 그리고 비투비 형들 노래 중에서는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일단은 아 뭐 명곡은 항상 다 명곡들밖에 없죠. 자 일단 내 동생 배틀에서 우리 형구씨 아 예 앞서갑니다. 아 예 아 이거 배틀이에요? 아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줘 아 예 호호호호 자 그 우석씨 분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밥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었던 우석씨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네 어 아니다. 우석씨는 혹시 그럼 있어요? 저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형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아 그럼 아 저는 다 좋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구씨가 이 점으로 앞서가기 시작하고요. 그만 일어나 다 죽어 그만 잘한다 잘한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지난달 중순쯤에 키스라디오의 다음 DJ를 맞추는 영상에서 맞아요. 두 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죠. 일명 우리 형 대란이 일어난 아 이거 직접 한번 또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이분을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아 그래요? 저는 우리 형이라고 부르는데 아 너네 형이구나 네 뭐 우석씨 형이에요. 네 근데 사실 너네 형이 아니라 우리 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과연 우리 형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오케이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볼까 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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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오프닝 살짝 한 걸로는 네 자신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한데 자신 있어요. 자 지금 제 손에는요. 제가 직접 작성한 저 람디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총 7문제입니다. 이긴 분은 진짜 제 동생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라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 동생은 이쪽으로 해드리고 네 진분께는 벌칙 강아죠. 아 그럼요. 네 네 벌칙 뭘로 할까요? 벌칙은 우리 또 키스 라디오에서 베테랑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네 아 벌칙은 사실 청취자분들께서 확 좋아하실 만한 그 일남 할아버님 성대모사로 성대모사로 저희가 벌칙 영상 찍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괜찮죠? 거기 그러면은 뭐 펜타곤이라든지 뭐 비키라 이런 거 추가해서 추가해서 각색해서 아 좋습니다. 장안의 화제 네 오징어 게임 성대모사를 벌칙으로 걸고 네 자 그럼 바로 게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 본인 이름 외쳐주시고요. 두 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습니다. 주시게 주세요 내 신발 사이즈는 키노 키노 260 무조건이지 상해불고기 밥 된장국 물 멸치볶음이 있다 내가 가장 먼저 먹는 건 우석 키노 멸치볶음 물 키노 밥 우석 땡 아 땡이요? 내가 2021년 새해 목표로 세웠던 건 키노 키노 건강하자 비투비 우석 어머님 차 사드리기 아 이미 사드렸을 거예요. 한 번씩 더 드릴게요. 빠르게 키노 어 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눈 비비기 키노 양치하기 양치하기 아니 뭔가 그런 진짜 본능적인 거 말고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한 행동이에요. 하나씩 더 해야 되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냉장고를 냉장고에서 닭감자 꺼내기 키노 프리팅 꺼내기 최근 날 어이 웃게 만든 것은 키노 사람들이 자꾸 살 빠졌다고 했을 때? 잠깐만 저 제대로 일단 우석이 해봐 사람들이 몸 좋아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운동 안 해라고 물어봤을 때? 아쉽고요. 너무 어렵다. 키노씨 반점 드리겠습니다. 반점 오케이. 우리 집 현관문에서 냉장고까지는 몇 걸음? 키노 키노 세 걸음 우석 우석 열 두 걸음 좀만 더 열 세 걸음 열 네 걸음 이거 이거는 0.8점 주세요. 0.8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펜타곤 노래는요? 키노 키노 닥터베베 우석 데이지 키노 빛나리 우석 우석 적금 금지? 키노 청개구리 키노 봄눈 우와 봄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야 내 노래야 들었어? 야 우리 형 맞지? 여러분? 봄눈이 올까요? 여러분 제 형입니다. 네가 좋아하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자 키노 2.5점 우석 0.8점 네 뭐 거의 뭐 멀리 떨어지네요. 우석씨는 이 정도면 그냥 압승이라고 그쵸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석씨가 오늘 오일남 할아버지 성대모사를 네 하시는 걸로 당첨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형구씨 네 저 드디어 네 동생입니다. 민혁이 형 동생이 되는 건가요? 네 그 피부 가족은 진짜 피로 연결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그 계약서 볼펜에 잉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인데 그쵸 그쵸 사실 저희가 뭐 같이 계약에 엮여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저희 잉크에 잉크가 얼마나 진한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보다 진한 잉크 그쵸 벌칙은 언제 하면 되나요? 벌칙이요? 오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방송 후에 촬영해서 또 KBS 쿨 FM 네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의 데이지 펜타곤의 데이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비키리 축하사절단 4호 람디가 사랑하는 동생들 펜타곤의 키노 우석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비키라 너무 좋네요. 네 그쵸 사실 너무 좋네요 할 만큼 두 분은 저보다 더 익숙하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1년 가까이 토요일 이 시간을 꾸며주셨죠. 네 맞습니다. 거의 아까 8개월이라고 하셨나요? 9개월 9개월 10개월 그 정도 됐는데 네네네 네 이제 저희 이제 비키라로 바뀐 이후에 네 이름을 한 달간 들어왔어요. 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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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비키라가 되게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쯤이면 어 예예 그래서 비키라라는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오늘이 네 이거 무슨 아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이게 무슨 의도로 의하면 잠깐 1초 생각했는데 이건 아부죠? 아 제가 사실 아까부터 대본을 보는데 네 비키라라는 단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9호까지 생각했거든요. 오 어떤 걸로 이민혁이 간다 비키라! 네 다음 아 토요일 이 시간 대키라 이제 이 노래 어때요? 우주라는 코너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아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 제가 이걸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계속 한동안 라디오를 들어서 두 분 하시는 것도 몇 번 들었거든요. 아 저희의 치부를 아 뭐요? 부끄러워 하시고 더 읽어주세요?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 코너에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사연에 좀 잘 어울리는 찰떡송 저하고 우석씨가 이렇게 골라드렸던 그러니까요. 그런 코너입니다. 너무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그 사연에 어울리는 추천곡을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연자분께 공감도 이제 해야 되고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두 분은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1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생기게 된 본인만의 노하우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우석씨 있어요? 저는 그 곡을 선정하면서 한 번 계속 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약간 좀 이 노래는 익숙하고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안 들어야겠다 했는데 이거 추천하고 나서 또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때 또 다시 어? 너무 좋은데? 하고 또 듣게 되는 뭔가 딱 그 추천해주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노래여서 제가 알고 있던 가사여서 아 이거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곡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아직 보내지 않고 그 노래를 사연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지 진짜로 항상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석씨 말대로 사연자의 공감하기 조금 더 좋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뭐 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BGM으로 깔리는 게 정말 분위기의 영향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죠. 역시 그런 노하우 저도 한 번 오늘 배워보고요. 오늘 이 코너를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살짝 제가 버벅거리는 부분 이해해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 우석씨와 함께 만나볼게요. 사연 읽어주세요. 이지원님의 사연입니다. 평소엔 무뚝뚝 그 자체인 제 남동생이 한 달에 한 번 애교로 중무장한 귀여운 댕댕이 모드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월급날이에요. 누나 나 띠끼 먹고 싶어 나 영돈 좀 줄대요 이러곤 목적 달성되면 무뚝뚝 모드로 돌아가는데 아 진짜 화나요. 누나를 맞자 ATM으로 생각하네요. 이 괘씸한 녀석에게 들려주고 푼 노래 뭐 없을까요? 아 일단 사연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앞서 역시 우석씨 프로네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해서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동생분 오신 줄 알았잖아요. 아 오늘 월급날이구나. 마지막 멍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예쁜 대형견이 와있어가지고 이거 꼭 여러분 보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부 이제 형제 혹은 남매 있죠. 있죠 있죠. 키노씨는 여동생 그리고 우석씨는 누나 저한테는 또 형이 있거든요. 어떤 스타일일까요? 저는 되게 친하고 엄청 서로 되게 사랑하고 제가 평생 한 명을 지켜야 한다면 제 동생을 지키지 않을까 대박 멋있는 오빠네요. 그런 존재죠. 동생은 저한테 진짜로 많이 가깝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석씨는요? 저는 항상 친하고 친하고 세상에서 지켜야 할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키노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지만 누나도 그렇고 저는 누나한테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누나도 많이 해주지만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우석씨가 버니까 그것도 그렇고 누나지만 내가 나보다 먼저 태어난 누나지만 내가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가 거기에 뭔가 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그런 느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형이랑 형제끼리라서 어릴 때 어떻게 보면 또 치고받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4살 차이라는 게 좀 크더라고요. 학창시절 때는. 그렇죠. 근데 추가로 또 다행인 게 4살 차이면 형이 동생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거나 혼내고 이럴 수 있는데 저희 형은 그러질 않았어요. 멋있다. 정말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는 조금 괴롭히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고 그때부터는 제 사춘기가 올 때부터는 전혀 안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진짜 베스트 프렌드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좋다. 저희 이렇게 3명은 가족들 형제 남매랑 다 진짜 사이가 좋은 것 같고 좋네요. 그러네요. 사연차 이지원님 사연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나이는 안 나왔지만 아니면 사치킨이에요. 사치킨 사키 뭐죠? 네. 치킨 사달라고 주르는 사춘기와 사치킨 치킨이 결합된 사치킨이요. 우와 이거 편집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새 인터넷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처음 들어봐요. 제가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해가지고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유행을 못 따라가나 보다. 무슨 백화사진처럼 얘기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팔로 팔로 미 사치킨 남동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지원씨께서 한번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되게 불만이 쌓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동생한테 너 진짜로 누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냐 약간 얘기를 한다든지 맞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동생 쪽이 못마땅한데 저는 반대로 누나분이 동생께 애교를 부려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왜요? 동생도 내 사정을 알겠지. 그냥 반대로 해가지고 내 느낌을 알겠지. 애교하면은 동생이 질색하는 걸로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눈에는 눈 얘는 이 느낌으로 애교에는 애교 돈에는 돈 약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분 이 사연에 어떤 곡을 혹시 골라오셨을까요? 너무 어렵다. 이 사연에 맞는 사연 추천곡이라는 게 저희는 사실 둘 다 이제 YG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GDN 태양의 굿보이 들고 왔습니다. 이유는요? 어떤 이유였죠? 굿보이 되시라고 남동생도 좋네요. 지금은 배드보이구나. 사실 원래 배드보이 골라오려다가 원래 이제 나쁜 거 계속 얘기하면은 더 나빠지니까 칭찬해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굿보이 하라고 좋은 의미까지 담긴 GDT양의 굿보이 우석 씨는요? 저는 To Any One의 Hate You 이거는 딱 제목에 딱 표시가 돼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적절하죠? 네네. 적절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추천곡으로 네가 뭔데를 준비를 했어요. 네가 뭔데를 준비했다가 그래도 초메인데 제가 니라고 호칭하기 좀 그래서 굿보이 골라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유겨보이 기노 씨 사연 주신 이지원 님께 어떤 선물 주실래요? 사실 이제 또 동생분 말 잘 듣게 하려면 이거 많은 게 없죠. 양대창 3만원 쿠폰 드리던데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럼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신 곡 전에 듣고 오겠습니다. To Any One의 Hate You GD 태양의 굿보이 네. To Any One의 Hate You GD 태양의 굿보이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 기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현서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기차를 타게 됐어요. 엄청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완복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돼서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일단 안 잘 거예요. 안 잡니다. 잘 거예요? 네. 네. 일단 안 잘 겁니다. 세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기차 안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해줄 노래 추천해 주세요. 이런 사연은 조금 그래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한 8곡 정도 골라서 추려서 한 곡 하셨습니다. 두 분은 최근에 기차 타본 적 있으세요? 기차는 없던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내가 기차를 타야 한다. 기차 여행을 간다. 하면 가고 싶은 목적지라든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 너튜브에 그게 많이 뜨잖아요. 세계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렇게 쭉 횡단되는 횡단하시는 거를 보면서 너무 재밌겠다. 너무 특별한 경험이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석 씨는요? 저는 민혁이 형이랑 어디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화보여요. 지금 너무 화보여요. 우석 씨 너무 바로 나왔나요? 그 뭔가 거치지 않은 너무 준비된 멘트 너무 준비된 멘트였어요? 알겠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여행 갈 때 미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 우석이 너무 재밌네. 죄송합니다. 여행 갈 때 미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근데 분위기별로 재생 목록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따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요. 그 당시 내 심리 상태랑 비슷한 네. 우석 씨는요? 저는 그냥 랜덤으로 재생하는 편인데 그냥 계속 그래서 약간 노래를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다운로드한 노래도 다 해놓고 그걸 랜덤으로 섞어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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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우석 씨는 제가 여행을 같이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같은 멤버다 보니까 우석 씨는 살짝 기분과는 좀 별개로 음악을 좀 듣는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 화창해요 막 그런 딴따라람 막 이런 노래 듣고 막 비 오고 막 그냥 힙하에 걷고 싶다 붕붕 십탁 이런 거 듣는데 우석 씨는 계속 계속 랩이 나오고 계속 비트 때 이어폰 밖으로 들리잖아요. 우석 씨는 좀 계속 힙합 음악을 좀 많이 듣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뭐 우석 씨 취향이니까요. 그렇죠. 취향이죠. 네. 서현자 님께서 기차에서 안 잘 거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어떤 곡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조이의 안녕 준비했습니다. 기차 여행할 때 너무 딱 최고죠. 어울리네요. 아니 저는 이제 성시경 선배님 노래랑 그리고 조이 선배님의 노래 이렇게 두 곡을 골라봤는데 처음에 이 노래가 훨씬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를 원하셨으니까 출발하는 기분이에요. 네네네. 신나게 안녕 다녀오시라고 우석 씨는요? 저는 이제 펜타곤의 막내즈 노래인데요. 켈베러스라고 가졌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했던 곡이잖아요. 아주 힙한 맞습니다. 우석 씨 기분에 상관없이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석 씨 평소에 그냥 좀 편안히 들으시라고 제가 만들어드린 곡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이분께서 나였다면 아니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취향이 있고 우석 씨와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현서 님께서도 같은 취향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래가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이건 취향타는 노래도 아니에요. 분위기를 느끼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현서 님한테 드릴 선물은 우석 씨가 골라주세요. 저는 한우 1등급 안심 150g 가서 스테이크 구워 드시라고 단백질 단백질 프로틴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안녕 펜타곤의 켈베로스 조이의 안녕 펜타곤의 켈베로스 까지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이 노래 어때요? 우즈 잠깐 제가 침범을 했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초보 DJ라서 괜찮습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저와 관련된 퀴즈 대결을 해서 우석 씨가 졌습니다. 우석 씨 이대로 괜찮아요? 끝내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무슨 게임을 했더라? 우리가 무슨 게임을 했더라? 저희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아쉬울까봐 한 번 더 대결을 할까 하는데 좋아요. 동점이 되면 사이좋게 두 분이서 벌칙을 하는 걸로 하고 잠시만요. 진짜 잘못 듣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동점이니까 이번에도 우석 씨가 지면 이긴 사람 소원까지 하나 들어주세요. 좋네요. 우리 형구 씨의 소원까지 우석 씨가 소원에다가 벌칙까지 콜 콜 콜이죠. 저희 작가님께서 제가 지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네요. 성대모사를 일단 준비는 해놓고 있겠습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이제 소개할 마지막 사연에서요. 두 분이 선곡 대결을 하는 걸로 오늘의 대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온 노래의 선곡 이유를 듣고요. 제가 승자를 결정할 건데요.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이 게임이 되게 재밌는 게 저희 길었던 10개월의 마지막 게임으로 참 좋은 선곡 배틀인 것 같네요. 저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좀 아쉽네요. 눈물 흘리셔야죠. 네? 지금 카메라 앞에서 눈물 흘리면 안되죠.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정말 경력이 묻어나는 마지막 선곡 배틀한 다운 엄청난 곡을 한번 선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진호다람쥐님 그동안 기가 막힌 찰떡송을 선곡해준 우구즈 비키라의 람디 민혁이 형을 위한 추천곡 선곡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어떤 곡 있을까요? 선곡 이후부터 어떤 노래인지 듣기 전에 제목을 말하기 전에 선곡 이후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우석씨 먼저 저는 이 곡을 아 그냥 형 듬직한 형이기 때문에 나한테 멋있는 형이기 때문에 듬직한 형이기 때문에 함께 여행가고 싶은 1순위 형이기 때문에 기차여행 가고 싶은 1순위 형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선택했다고 과히 말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입에 침이 말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안 보일텐데 이게 안 보일텐데 농담입니다. 네. 기도씨는요? 저는 이 노래를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Go put your records on Tell me your favorite song 레코드로 제가 못 알아들은 이거 좀 아닌데요? 네. 약간 좀 이거 기만이에요. 그렇죠. 자기 영어 잘한다고요. 아 이거 선배 기만 용서 가능한가요? 제가 영어권 정말 취약하거든요. 뭔가 좀 굉장히 놀림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발음 조금 버터 좀 빼고 한번 더 예예. 부탁드릴게요. Go put your records on Tell me your 전 이게 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네네. 이거는 진짜 조롱인 것 같은데 기호씨 오늘 점수 잘 쌓아놓으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생이 한 방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 원장의 의미가 뭐였죠? 네. 이제 레코드를 올려줘. 말하자면 음악을 틀어줘.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말해줄래? 아오 라는 게 이 노래의 테마예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키라의 DJ가 되신 우리 람디 민혁이 형이 우리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한테 형이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들려주고 취향 좀 공유하라고 서로 이야 의미가 너무 좋네요. 이런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추천해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견제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디오 선곡을 할 때 직관적이다? 아 조금 성의가 없었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요. 가사 의미를 찾아왔다? 야 이거 두 번 생각했다. 고로 우석씨보단 내가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나. 두 사람의 치열한 선곡 배틀. 자 이유 잘 들어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곡인지 곡 제목을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아 이거 곡 제목 듣기 전에 제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곡 제목. 어떤 노래를 준비해오셨죠? 우석씨? 저는 놀아줘 선배님의 형. 아 좋은 노래죠. 저희가 또 전에 비투비 형들과 펜타곤과 함께 이걸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콘서트에서. 이게 이제 추억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불렀었죠. 맞아요. 참 직관적이고 좋네요. 그럼 키노씨는요? 저는 코린 벨리 레이의 푸셜 레코드 선 들고 왔습니다. 이야 발음 좋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코린 벨리 레이의 푸셜 레코드 선 하고 노래조의 형 도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네. 네네네네네. 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나 아닐 것 같아. 저의 선택은요? 놀아줘의 형 선택가 여러분 석씨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다음부터 한국어 곡으로 들고 올 거예요. 비퀴라 할 때는. 안 골라주시니까요. 제가 의미가 너무 또 좋아서 키노씨 곡을 선택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외치는 그 과정 자체도 저한테는 시험이기 때문에 도전이군요. 알겠습니다. 푸셜 레코드 선. 그리고 우석씨 직관적인 선택이 저한테는 이게 확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보자마자 야 이건 졌다 했던 게 저희한테 되게 추억이 있는 노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팬덤 멜로디 여러분한테도 늘 하는 말인데 난 돌직구 좋아한다. 그냥 뭐 드립도 좋지만 그냥 표현해라 사랑한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좋네요. 이게 뭔가 진심이 이제야 느껴지네요. 진짜 진정한 진심이 느껴졌고요. 이렇게 해서 키노 우석씨의 우리 형 배틀 사이좋게 무승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또 성대모사를 준비해야겠네요. 해야겠네요. 예예. 벌칙 두 분이 사이좋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사연 주신 분께도 선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우석씨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뭔가 마지막 선물이죠. 저희한테. 제일 비싼 걸로 드리죠. 저희 애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데. 양대창 3만원 쿠폰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물 드리면서 우리 우그즈 두 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노래 어때요? 우주 코너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어떠셨는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쯤 되면 이 노래 어때요? 우주 뭐 정문문자 100원 그거 제가 8910 그거 샵 이거 외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시간이 오다니 참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민혁이 형이랑은 아직 한 번밖에 못했고 제가 앞으로 얼마나 또 놀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저와 함께 했던 스페셜 DJ들을 포함한 영디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참 좋아요. 여기서 저희끼리 막 즐겁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들다가도 건너편에 작가님, PD님, 저희 매니저 형들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그거에 되게 즐거워해 주시고 하는 게 이렇게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면은 분명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은 느낌을 받겠다.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저는 청취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키스타라디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석 씨도 한 말씀해 주세요. 말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저는 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렇죠. 저도 들었습니다. 안 됐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보면 스케줄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다른 스케줄과는 다른 게 키스타라디오 스튜디오에 딱 오면은 사연을 또 보면 뭔가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게 많았다. 약간 그런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뭔가 사연으로도 접하고 접하기도 하고 약간 되게 새롭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노래를 골라주는 건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경험도 많이 쌓이고 되게 저한테 되게 많이 배움의 시간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두 분 수고하셨고 고정 게스트는 잠시 이제 내려놓지만 하체하지만 계속 빅키라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아 그럼요. 놀러와야죠. 놀러와야죠. 그러면 되고요. 자 그거랑 별개로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아 저희 펜타곤 지금 엄청 아 오늘도 일하고 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뭐 무언가를 녹음한다든지 뭐 별의별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했을까? 저희가 사실 지금 비활동 계획 꽤 길거든요. 이만큼 또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금방 여러분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우리 모든 유니버스 분들 네. 아주 귀를 곤두 세우시고 곤두 세우시고 아주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펜타곤 키노 우석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우석씨가 선택해주신 놀아주의 형 듣고 저는 2부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